원더걸스도 늦은 시간에 연습실을 왔는데요. 아, 또 바로 숙소로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. 연습하러 왔어요. 연습하러. 12시 06분.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저희 만원송으로도 이렇게 가능할까요? 만원송이요. 그럼요. 가능하죠. 좀 더 색다르게 만원송을 안무와 함께 더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기대가 되네요. 너무 기대하신다. 연습이 끝나고 이제야 숙소에 온 원더걸스. 심신이 아이들이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바로 침대에 눕자마자 꿈나라로 가지 않을까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굿나잇.